경기 북부는 야생동물, 특히 희귀종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폐쇄하는 사례가 잦았는데요. 전문기관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지난해에만 천마리 이상이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집중치료실에서 나온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전신마취 후 다친 날개를 쭉 펴봅니다. 지난달 18일, 연천의 한 건물 유리창과 충돌했다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금만 더 회복하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귀종들이 체계적으로 자연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부족해 폐쇄하기 일쑤였던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구조치료해 돌려보낸 동물은 1,005마리.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절반가량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독수리는 날개연구장애로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천연기념물이어서 센터 측에서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방생률도 꽤 높습니다. 센터로 접수된 개체의 33% 이상이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폐사체를 제외하면 무려 41%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존률을 더 높이려면 신고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을 잃은 특히 어린이 동물 주변은 대부분 어미가 지켜보고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대로 포획해서 인간의 손에 길들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야생성을 쉽게 잃게 되는... 자체적인 포획이나 사육보다 전문기관 판단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